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말이죠 토요일 12시 45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하는 우파 인사 중에 말이죠 조갑제TV라고 있습니다 조갑제TV라고 있는데 상당히 조회수도 많고 일반인들이 조갑제TV를 많이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도 조갑제TV를 구독하는 사람인데요 요즘에 조갑제TV를 보면 UFO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조갑제TV에 관해서 UFO에 관한 얘기를 시청해 보면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어떤 의문점이 생기는 거 아니 유튜브 UFO 조갑제TV에서 UFO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비행접시가 착륙을 해서 비행접시에서 이제 외계인들이 나와가지고 외계인들이 나와가지고 지구의 일반인들을 붙잡아다가 납치했다 납치해서 갔다가 신체검사까지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말이죠 이 지구인을 납치해다가 남자를 납치해다가 정액까지 빼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자까지 탈출했다고 그래요 정자가 뭡니까 정액 속에 있는 그거잖아요 정액 속에 있는 균처럼 돼 있는 게 정자인데 남자를 붙잡아다가 지구인 남자를 붙잡아다가 그 UFO 안에서 정액까지 빼냈다는 겁니다 남자의 정액까지 자기네가 탈출해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아니 그럴 정도면 그래서 내가 조갑제TV에서 UFO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 보고 한 가지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비행접시가 지구에 착륙을 해가지고 지구인들을 납치해가지고 그것도 비행접시 안에서 신체검사까지 하고 남자를 납치해다가 정액까지 탈취하고 아니 이럴 정도면 이럴 정도면 자기 내가 어느 별에서 왔다는 거 신분을 얘기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납치 당해가지고 신체검사를 받고 그 다음에 정자까지 탈취당했다 그런데 자기네가 어떤 별에서 왔다는 걸 밝혔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게 이상하다는 얘기죠 아니 지구인들을 갖다가 신체검사까지 하고 정액까지 탈취할 정도면 그 정도라면 자기네가 어느 별에서 왔다는 걸 얘기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별에서 왔다는 걸 지구인들한테 납치해간 지구인들한테 언어는 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느 수단을 써서라도 자기네들이 어느 별에서 왔다는 걸 지구인들한테 정보를 건넸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네들이 어느 별에서 왔다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의사표시가 없었다 그 말이죠 그게 이상하다 그렇죠 여러분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지구인들을 납치해다가 신체검사까지 하고 남자를 납치해다가 정액까지 빼낼 정도였다면 자기네들이 어느 별에서 왔다는 걸 얘기해서 언어는 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별에서 왔다는 걸 지구인이 알을 정도로 그림을 그린다든지 손짓발짓을 한다든지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외계인들이 자기네들이 어느 별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걸 밝혔다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알아야 제일 중요한 건데 신체검사보다 납치해다가 정액을 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겁니다 자기네들이 어느 별에서 왔다는 거 그런데 그런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너무 그렇게 UFO 얘기인들한테 납치당했다는 사람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얘기하고 실토를 했다고 하니까 마냥 거짓말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 그리고 납치당했다는 사람들을 갖다가 무조건 정신이상자라고 몰아세울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기정사실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죠 외계인들한테 납치당했다는 것은 진짜 있었던 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하지만 거듭되는 얘기지만 그러게 사람들을 납치해다가 신체검사까지 하고 정액까지 빼낼 정도였으면 자기네들이 어느 별에서 왔다는 것을 밝힐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기정사실화, UFO가 있다는 건 기정사실화 할 수밖에 없는데 UFO가 타고 온 의견들이 있다는 건 기정사실화 할 수밖에 없는데 제일 키 포인트가 되는 건 한 가지가 빠진 거예요 아니 그렇게 지구인들하고 접촉할 정도고 납치까지 해갈 정도면 자기네들이 어느 별에서 왔다는 것을 밝혔을 텐데 제일 중요한 키 포인트가 하나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 참 그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평소에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말이죠 조갑제TV의 UFO에 관한 방송을 보고 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시간이 많고 그러니까 오후라도 또 녹화를 해서 올리고 내일 또 토요일, 일요일 날이니까 내일에도 또 녹화를 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